한동안 안 하던 짓이 다시 도졌구나. 또 술이야? 그만해. 당신이란 사람, 민태창.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. 당신만 내 옆에 없었으면. 백동호 딸 백설아. 그 기집애 찾았거든. 찾았는데. 박진경. 그 기집애가 백설아였어. 뭐라고? 그 기집애. 우리한테 복수할 거래. 어떻게 해? 우리 일 낱낱이 까말를 거래. 지금 쓴 드라마로. 여보, 어떡하지? 걱정 마. 내가 그렇게 안 둬. 백동호 죽인 건 내가 아니야.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. 그 사람 이미 죽어 있었어. 당신이. 당신이 죽인 거야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난 함정에 빠진 것뿐이라고. 당신이 이미 백동호를 죽여놓고. 마치 내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. 제대로 돌았구나, 어? 살인자는 내가 아니고 너야, 문경수. 네가 죽인 거야, 네가! 아니. 당신이 살인자야. 조용히 해. 이 땅으로 떠들면 그땐 너도 재미없어. 네, 이게 시간이 좀 하 thus. 얼음. 음입니다. 말다 screams.